아! 우와아아아! 뭐다! 네! 안녕하세요 옴모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벤앤에드 라는 게임인데 네, 제가 전에 어, 1편을 올렸었는데 2편을 안 올렸더라구요. 네, 안 올린지 좀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 편을 이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오우! 여기서부터 안했구나? 레츠 고! 스타트! 로딩! 다시 한번, 어, 여기가 아니지? 슬로우! 렛츠 고! 오케이, 끼고! 수그리고! 수그려야 돼, 끼워야 돼! 으악! 열갔는데?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아아아아! 해보자아! 할 수 있다아아! 어, 다리 하나 없다아! 괜찮다아! 괜찮다! 내가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냐면 내가 전에 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했나봐 포기한거지 봐봐, 이런데 어떻게 해 쭉쭉하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팔을 잘려도 돼! 뛸 수 있는 다리만 있으면 돼, 다리만.. 다리만 버텨주면은 다리만 버텨주면 되는데 다리가 왜 없 capitalize 야, 시청자분들도 이거 지루해요, 이거 또 오래하면은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화면 다 뽑았고, 이제 그래서 그만해야지, 여기서 그렇지! 왔다! 왔지, 피디다! 끝났다 이거! 깼다! 깼다! 아! 아잇! 대가리! 아니야 할 수 있어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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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왔다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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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다 왔다 와우 야 여기 죽으면 안했네 여기 죽으면 안했네 체크포인트인데 가야지 조심해라 오케 그만! 오케 그렇지 체크포인트 오케 여기 저장됐고 잠깐만 또인 거 같은데 여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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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하나 넘어왔잖아 고난 하나 넘어왔잖아 실현만 넘으면 돼요 실현만 넘으면 돼요 오케 아 해보자 할 수 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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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길 따라서 다시 한번 점프 우단 점프 점프 점프하고 점프하고 오케 갈 수 있다 뭐 필히 좋다 어 으해엉 이까방держ Ok 필히 좋아 지금 필히 좋아 왔다 필 필 glorified 이거 오케이 깼다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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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면 없으면 깬다 이거 바로 가야 돼 바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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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야 여기 어디야 할 수 있다 어디냐 그래 여기다 여기 점프해야지 그렇지 왼쪽 점프 침착해. 오른쪽 이거 먹을까? 욕심 한 번 부려? 욕심 부렸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 더 내려가야 되겠지? 내려갔다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 마지막 라스트 체크 포인트 찍자 그렇지? 이건 뭐니? 오케 오케 점프! 그렇지! 오케 제자리 좀 좋았어 방금 방금 센스 좋았다 수그리고! 어! 괜찮아 머리 붙여! 붙여주세요! 머리 어떻게 붙여! 머리 붙여주세요! 뭐야! 어떻게 붙어 이거! 붙어 붙어 붙어! 점프 스페이스! 뭐야 뭐야 붙었다 와 이건 못 붙이겠네 오케 거의 깰깍 나왔어요 깰깍 나왔어요 쉬워 쉽지! 쉬워요 오우 쉬워요 오케 다 왔어요 야잇! 어디에요? 여긴가요? 선생님 들어갑니다 어디니? 저기인가요? 오케 오케 다 왔어요 오케 한 번 더 여친구야! 나왔어! You made it! 오케 뭐야 15단계네 아 이게 14단계가 이게 통조림 부족해가지고 안되네 그럼 15단계 가야지 뭐 아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건가? 좀 더워 야 야! 오케 누구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케 거기 들어가 오케 눌렀어 오케 버튼 눌렀지 그럼 난 뭐 어떻게 해야될까? 나 여기 몸도 아 일단 저 박사가 움직이는거 보니까 저 박사를 그 스위치 위에 올려놔야되는거 맞는거 같아요 오케 쏘긴 했고 오케 눌렀다 뭐가 되는거지 아저씨 누르면 어떻게돼요? 저 눌렀지 눌렀는데 일단 죽어 눌렀으니까 죽여주세요 아깐 잘 죽이더만 뭐야 왜 안익어 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놨고 아 이제 움직이네 위아래로 오케 위 오케 위 올라왔고 오케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가 또 여기네 얍! 아! 아! 그런데 눈이 귀여우네 이거 오케 쐈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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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케 올라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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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야된다 체크포인트 가야된다 찍고가자 찍고 오 체크포인트 찍었다 오케 다시 점프 수구리 오케 수구리 오케 다시 점프 오케 다시 점프하시고 점프하시고 오케 점프하시고 점프하시고 오케 얘가 이제 어떻게 하난말이지 여기로 가야되나? 아닌데 여기로 가야될까요? 설마 여길 놓으라고? 야잇 야 야야야야 형 형 형 형 저희 만내야돼 형 그리고 다시 점프해야되데 이거 자 믿어 간다 믿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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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이씨 또 왔어요 아 잘가 자 누른다 오케 눌러야돼 오케 가자 미션 클리어 형 어딨어요? 우리형 우리형 보셨어요? 우리형? 우리형 여기 누워있었는데 형 형! 여기있구나 미션 클리어하고 왔어요 일어나세요 저희 갈 길이 멀어요 이거 타야돼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칼라로지 점프하고 내려오지 너 이제 내려올거지? 오케 지금 오케 하고 올라가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갈거지 오케 야이구 위험하다 하지만 나에겐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지금 또 한번 가야지 그렇지 야이구 괜히 내려온거 같다 여기가 아닌게면 여긴가벼 여긴가벼 야야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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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인데 오 야 머리 야 동생아 가봐라 오케 동생 나아이스 오 홀리 아 우와아 뭐야 기다림 기다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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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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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 지금이고 지금이지 하지만 지금이지 바로 타이밍은 지금인거지 지금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들어갈거지 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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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단계인가 이제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가자 어이 나 찍는거야 유튜브에 올리 올리지마라 유튜브 나만 올릴거야 저작권 나한테 있다 됐다 됐다 해결법 찾음 구르기 오케이 멋있어 뭐야 나 이런거 선택장에 있는데 왠지 왼쪽 나 왼손잡이니까 아 시작이 안좋아 시작이 안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냥 알아서 다 피해가는데 오케이 체크빈 체크빈 구르기 해주고 어 뭐야 괜찮아 정신차려 구르기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 좋아 통조림 먹어주고 다시한번 굴러주고 오케이 굴러 아 굴러야지 아 굴 필요 없는데 초가했네 오케이 가 오케이 그냥 달려 뭐 없네 망치 망치 알아 야야 망치 세다잉 띄고 띄고 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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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K 낙 att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띄열라ッ 띄열라 lö 뭐지? 어 여기서 뛸 수 있나? 점프! 야 이걸 해내네 야 멋있어? 체크포인트 오케이 버그 갓겜 죄송해요 버그 갓겜이라 해서 죄송해요 빡세요 어휴 좀 갑시다 어휴 갓겜 좀 야야야 칼 와씨 야씨 야 수고리기 고졌다잉 체크포인트 어 여기 체크포인트 좀 꾸하네 많아 아주 오케이 그냥 가서 점프도 필요없지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버그징 그냥 알아서 다 비켜주는구만 옆으로 점프 오케이 가벼워요 이거 또 체크포인트야? 야야야 큰일날뻔다 체크포인트 왜 이렇게 힘든데? 이거 쉬운데? 아 잉류왕정이야 어 뭐야 불사신이다 어 이건 신이 날개주신 깨라고 만든 기에다 기에야 기에다 기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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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다 친구 아 나 머리밖에 안 남았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 나 이거 형이라고 섭작했어? 오케이 왔다 형이 형이 도와줄까요? 형 점프! 형 한 번만 더요 오케이 왔다 어때 멋있다 형 멋있다 형 네 여러분 베네네드 2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화를 또 기대해주세요 다음화 진짜 올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올리겠습니다 다음화 아직 할게 많아요 어 보너스 보너스가 열려버렸네 아무튼 많아요 23까지 있기때면 사막까지 하면 딱 완결 나겠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Höожд 엘리브 divide sub i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